1. 마태복음 12장 또 한번 나가보죠. 사람에게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한테 당신 어머니랑 동생들이 와있소. 동생들이 등장하죠. 성경에. 그러니까 계속 마리아가 동정녀라는 것만 계속 강조하시면 안 되죠. 동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있나이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되게 불효자같이 굴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은 이 삶이요. 보면 지금 순간순간이 다 교육의 재료예요.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다 훌륭한 재료입니다. 밖에 당신들 어머니랑 가족 와있소. 당신들 가족 와있소. 당신의 가족이 와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있어요. 왔어요. 라는 얘기 하나에서도요. 왔냐 하면 될 거를 그들이 내 가족이냐. 갑자기 손문답을 던이. 이런 스승 불편하죠. 누구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냐. 그걸 그 자리에서 또 교육의 훌륭한 강사는 이런 직업병이 있으면 항상 이 재료를 가지고 멋진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너무 좋은 재료인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얘기는요. 또 이거 그리고 가야죠. 원불교구 강의할 때도 엊그제인가 가보니까 칠판에 이 그림이 희미하게 있어요. 밑에 제가 하도 그려가지고 있는 데 위에 그대로 또 그려요. 그래서 지워도 뭔가 선이 있어요. 도넛이 다 그려져 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강의했을 뿐인데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칠판에 원이 그대로 있어서 편하게 했습니다. 선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리면 되니까. 자 우리 성령과 우리의 혼. 애고라고 할게요. 우리 혼의 문제. 우리 애고 입장에서는요. 애고는 혼과 육의 세계죠. 혼과 육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의 혼도 사실은 부모님이 낳은 건 아니지만 이 육신을 혈육을 부모님한테 받았죠. 그 혈육을 관리하는 자가 혼이죠. 그래서 이 혼은 양쪽에 다 걸립니다. 영을 따르면요. 혼은 영의 자식이 되고요. 육을 따르면 육의 관리자예요. 혼이. 여러분은 흔히 혼이 이 혼은 애매한데요. 지금 이 애고가 자기 위치를 사실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령의 세계를 모를 때는 내 육신의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만 높은 줄 알죠. 이 육신을 낳아준 양반. 그렇게 크게 그 효가 다 효도의 전부인 줄 알다가 이제 이게 작은 효도면 이걸 조선 선비들도요. 본인 낳아준 부모님 잘못이 있는 건 소효그룹니다. 대효가 있어요. 대효는요. 조선 선비들한테 대효는 내가 받은 양심을 천지에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대효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자녀인 줄 알면 성령을 온전히 구현하는 존재가 되죠. 내가. 그럼 성령의 자식이 돼요. 성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이 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영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요. 성령을 각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이 거듭나 버려요. 내 애고가 존재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영의 자녀라는 게. 그 전에는요. 혈육의 부모의 자녀였죠. 갑자기 영의 자녀가 됐죠. 지금 출신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바뀝니다. 출신 성분이 바뀌니까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였다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약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당신들 가족, 당신, 가족, 당신 어머니 오셨어요. 육신의 이 가족을 얘기하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내 자녀다. 나랑 똑같이 한 아버지 자녀들이잖아요. 다른 혼들도. 거듭난 사람들. 제자들은 뭘 상징하냐. 성도들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이다. 영의 측면에서는 이들이 더 나의 가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다 진리가 들어있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좀 서운하게 해서 지금 이날 뭐가 딱 빡치셔서 누가 내 가족인데 이런 게 아니고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그대들 또 그대들 부모 혈육의 부모만 알지 말고 아버지 하느님을 알고 영의 자녀로 거듭나라. 우리가 온 우주가 사실은 한 형제 자매가 돼요. 온 우주의 생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그 말 그 다음에 나가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자녀인 줄 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래서 이 거듭난 존재를 성령의 자녀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가 되라. 성도들이 내 형제 자매다. 그리고 또 이제 후에 사도들이 성령과 예수님은 성자죠. 제일 효자 중에 제일 큰 효자. 성자. 그 큰 효자의 효성을 배우는 다른 자녀들. 성도. 그래서 성도, 성자, 성령. 이렇게 또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 성부니까 성부, 성자,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사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열심히 강조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삼위일체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내 안에서 아버지랑 하나가 되라. 우리 한 형제다. 영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다. 이게 불교로 치면요. 이렇게 성령의, 성부의 자녀로서 이 혼을 자리매김하게 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불교의 출가예요. 왜? 범부의 집안에서, 열혜의 집안으로 내 소속이 바뀌어요. 이게 실제로 유마경에도 나옵니다. 범부의 집에서, 열혜의 집에 태어난 사람은 그런 사람은 육정을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의, 열반의 즐거움을 즐거워한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즐거워하는 게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바뀐 사람들을 이제 그게 결국은 내 가족이다. 진정한 영적 가족이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나라. 본인들의 출신 성분을, 이 몸의 출신 성분을 벗어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족보 쭉을 퍼넣죠. 예수님의 육이 어디서 왔는지 쭉 족보를 퍼넣습니다. 그런 거 보면 육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육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십계명의 육신의 부모한테 공경하라. 하나님 대신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하나님 아닙니까? 나한테는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당연히 하나님 대신이니까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가 제대로 된 효자도 아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효자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불교로 가면 이게 출가예요. 절에 간다고 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분들도 교회 나간다고 교회 11조 바친다고 내가 그런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 위치가 분명해져야 돼요. 난 아버지 자녀도 하는 자각이 분명히 와야 실감나게 오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내가 죄짓고는 못 살겠구나 하는 이 자각이 실감나게 내 안에서 느껴지고 자각이 일어나고 진짜로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불교는 그래야 진짜 출가한 그런 보살이다. 이래야 맞고 집을 꼭 나온 게 아니에요. 집을 나오면 뭐합니까? 육신의 붕호를 버린다고 해서 영적인 붕호를 맞이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을 나오는 거는 그걸 상징하는 건데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상징하는지 하는 것이지 진짜 집을 나오네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래서 조금 부모님이 잘 키워놨더니 저 출가할게요. 진짜 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원래는 실제로 원래 수도사들도요. 지금 목사님이야 출간 임원이 집 안 나오지만 저기 수도사들은 출가하죠. 집 나오죠. 사실은 집을 나온다는 의미에서 출가죠. 그런데 실제로 중세만 해도 결혼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수도사들이. 가정도 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돈을 자기 집에다 빼돌려요. 지금도 성직자들이 알아서 출가했는데도 가족을 몰래 만들어서 또 빼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짓거리를 중세때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중세 서양에서도요. 도저히 독신. 아무도 못해. 결혼 아무도 못해. 그래서 막은 거예요. 하도 빼돌리니까. 최근에 제가 카톨릭 다큐를 보는데 왜 결혼하면 안 돼요? 모든 신부를 사제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고등학생들의 질문이 딱 하나예요. 왜 결혼하면 안 돼요? 이성교제 안 되나요? 막 이러시고 결국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돈을 자기 집으로 빼돌리게 돼. 뭐 이런 거기에 대한 뭔가 자꾸 그런 공포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발상부터가 제가 볼 때 너무 인간적인 고민들이에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할 고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얘기들. 그거는 어떻게든 하는 일을 지켜보겠다는 예전 중세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결과물이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의 부모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동정녀가 꼭 예수님을 낳아야 된다고 믿는데 그 전에 이교도 신화들이 또 대부분요. 훌륭한 분은 동정녀가 나왔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신화의 유사성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도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 전에도 위대한 존재들은 동정녀가 나아요. 그렇게 그런 신화가 전해와요. 그 말이 뭔 말을 의미할까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혈육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에서 바로 나오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실제로 동정녀가 나아야 된다. 이런 걸 고집하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실 때 너무 그렇게 고집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는 게 자, 그러면 모순이 일어납니다. 동정녀가 진짜 동정녀가 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의 자녀이기만 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버리시면요. 다잇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무 무의미합니다. 왜? 요셉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다잇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구약의 예언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요셉은 사실 입양한 개념이지 그게 자기 자식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쪽을 강조하려다가 이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족보를 쭉 대죠. 어떻게 다잇의 후손인지. 혈육의 피의 계승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정녀라고 하는 그 입장은요. 꼭 동정녀라서 동정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 안 그러면 분명히 하느님이 예언할 때 이사야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할 때 다잇의 후손 중에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메시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도 요셉이 다잇의 후손이라는 걸 쭉 얘기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동정녀라면 요셉하고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두 논리가 깨져요. 그런데 성경처자는 두 논리를 다 갖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동정녀라는 것도 강조하고 싶고 다잇의 후손이라는 것도 강조했어요. 그럼 이제 읽는 사람이 잘 해석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뭔 말 하고 싶었는지만 알면 되지. 이걸 너무 고지곳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이 논리가 깨집니다.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은 그냥 막연하게 읽으시는데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 두 논리는 충돌하게 돼 있어요. 다잇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는. 그것도 알아두시고 아니면 예언이 그랬어야 돼요. 다이사 언젠가 너의 내 자식이 너의 집안에 입양될 것이다. 그가 예언자니라. 이렇게 예언했으면 맞는데 저 안 맞죠. 그것도 파악해 두시고 제가 이렇다 이렇다 말은 못해요. 다만 저는 두 논리는 충돌이 난다. 오류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멋진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3장으로 가면요. 아까 13장 오지 않았네요. 아까 12장이었네요. 마트에 보면 12장? 1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데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개 안 해드리고 넘어가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도 들어주고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시는 그런 얘기들이 한 두 편 나와요. 이 얘기들을 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잘 아시는 걸 텐데요. 씨를 뿌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탁 뿌렸는데 덜어는 일부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쪽에 이제 설명 보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요. 사실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거는 자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리죠. 바로 마귀가 채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채갔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도 금방 나의 욕망의 욕심으로 나의 편견과 무지로 바로 더럽혀버린 겁니다. 자리를 아예 못 잡은 거예요. 자리를 잡아야 나도 이제 이 안에서 말씀이 자라서 나를 성령의 존재로 만들어 갈 텐데 성화시켜 갈 텐데 이게 막아버렸죠. 다 두 번째요.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떨어짐에 돌밭에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흙이 있긴 해요. 그런데 흙이 좀 얕아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 내리기엔 척박한 땅이라 금방 말라 죽은 거죠. 이거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요. 아까는 길가였는데 이번에는 흙에 떨어지긴 한 거죠. 기쁘긴 한 거예요. 아, 자명하다. 이 말씀 진짜 맞는 것 같다. 라고 했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 이 말씀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누군가 와서 야, 그거 좀 찜찜하지 않냐? 너만 그런 거 믿으면 너 왕따대. 그 말에 금방 흔들려서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얕은 흙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것 같은 격이요. 덜어낸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나 먹고 살 걱정 세상에서의 평판 걱정 이런 것들과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 맺은 자예요. 결과를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내 안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덜어낸 마지막이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똑같은 성령의 말씀인데요. 지금 수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수용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혼이 우리의 혼이 그 진리를 수용하면 우리 혼도 이 성령의 존재가 되는데 잠깐 기뻤는데 같이 감흥했는데 못 받아들일 경우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그런데 좋은 땅에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 진리를 들으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게 결국 영성의 레벨입니다. 누구는 바둑으로 치면 누구는 3단 누구는 6단 누구는 10단 이렇게 영성의 레벨 자기마다 레벨이 있지만 각자 결실을 맺은 것에 있어서는 똑같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기 영양껏 레벨은 서로 다를지라도 꼭 열매를 맺더라. 이 영양이죠. 결국 영성의 레벨이란 건 영성의 영양입니다. 나도 좋고 불교식 자리이타 이게 이게 불교의 것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일 강조하신 게 이겁니다. 자리이타 이게 불교 보살 또 핵심이죠.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의 이런 대승사상도 똑같아요. 조금 이따 겨자씨 비유에도 나오지만 다 똑같아요. 천국은 내 안에서 먼저 나한테 평안을 줍니다.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줘요. 내 인격 내 혼을 성화시켜요. 그게 나한테 이뤄온 자리의 부분이고 이타는요. 그만큼 또 다른 양들을 구하게 해줘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결실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가 나만 좋은 걸 말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진리가 자라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통해 수많은 또 양들을 구하게 해준 거죠. 다른 존재들 다른 백성들을 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 영양의 영양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데 즉 나도 성화되고 남도 전도하는 그 영양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의 결과물을 냈다 하는 거죠. 같은 성령을 가지고 결국 성령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한테 전해지나요? 제가 그 말씀만 들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성령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만나야 성령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들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내가 성령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잠깐 성령을 만나도요. 그 성령의 빛이 잠깐 비추고 끝난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격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도 믿음을 통해 그 말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이 들썩하고 내 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나도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도 이렇게 자명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좋은 줄 아는데 멈춰버린 사람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이 혼을 통해 내 혼을 통해서 얻는 결실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얘기도 들어보세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게 자 천국은 뭡니까? 항상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갑자기 천국과 겨자씨 한 알이 이제 매치 안 되세요. 천국은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자체도 천국이에요. 성령이 지배하니까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자체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혼과 육을 경영하고 우리 세상 혼과 육이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성령의 뜻대로 굴러갈 때 즉 한 개인 혼과 육 개인이나 그 혼과 육들 개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전체가 성령의 뜻으로 다스려질 때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겨자씨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의 천국을 말한 걸까요? 성령이 성령이 온전히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 영토 그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아 그럴 때는 일단은 성령 자체를 이기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결됩니다. 이야기가 천국은 즉 천국 하느님 나라는 사실은 그대의 성령이야. 그대 속에 있는 성령이 하느님 나라야. 그런데 그게 꼭 겨자씨 한 알 같아서 겨자씨가 왜 거론되냐면요. 이만한 좁쌀만한 게 심었을 때 제일 부풀어요. 부푸는 그 힘이 제일 큰 나무예요. 이 문화권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잘 부푼다고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부푸는 게 뭐 있죠? 누룩이요. 누룩도 천국의 예로 들어요. 밀 밀을 갈아서 만든 거죠. 거기 발효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넣으면 빵이나 술이 확 부풀어버려요. 부푸는 걸 가지고 얘기한 이유가요. 보세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딱 임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 학당 로고 있죠. 저 가운데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점 하나 딱 찍었을 뿐인데 점이 좀 크죠. 실제로는 이 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성령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딱 임하면 겨자씨 한 알이 자라는 것처럼 확 부풀어서요. 여러분 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을 다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 놓고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성령의 뜻대로 바꿔놔요. 무섭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놔요. 그걸 누가 모델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 분의 마음 안에서 부풀었던 성령이 자랐던 성령이 전 세계를 바꿔놨죠. 본인 다녀간 걸 AD 딱 1년에서 자기 다녀간 걸요. 연도에다도 박아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죠. 한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했을 때 뭔 일이 나는지를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아서 모든 씨보다 작은 곳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어떤 나무보다 커지면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모든 나무보다 큰 건 아니지만 그 작은 씨알이 커져서 다른 풀들보다 훨씬 커져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에 기뜨느니라 자기만 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커지니까 새들도 와서 쉬고 가요. 자리 이탑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런 보살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 말이 나오는 거 아시겠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을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으니 앞에 말은 다 부지런 꼭 여자일 필요도 없고 그냥 천국은 누룩과 같으니 똑같아요. 그거 조금 넣었는데 빵과 술이 확 부풀어요. 내 혼을 부풀게 하고 나아가서 이 세계 자체를 다 성화시키는 내 혼이 부푼다는 건요. 성령이 보세요. 이 음미한 보이지도 눈에 안 보이는 영으로서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눈에 보이는 내 혼과 육을 다 바꿔놓고 이게 부푼 겁니다. 내 안에서. 밖으로도 세상을 다 성화시켜 버려요.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세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부푼 거죠. 느낌 오시죠. 나로 인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성령이 하는 겁니다. 유교도요. 똑같아요. 저기 이 얘기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유교 유교에서요. 제가 중용 책 번역에서 예전에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중용 33장에 보면요. 늘 깨어 있어라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군자는 저 멀리 있다고 여긴 것이 실제로는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가요. 군자는 뭐죠? 군자는 자리이탈을 군자식으로 수기 치인이에요. 똑같습니다. 나를 닦아가지고 남을 다스려요. 세상을 경영하는 거예요. 치구 평천하까지. 나를 닦아서 제가 치구 평천하 가정 국가 이 천하를 다 경영하는 게 군자예요. 똑같습니다. 보살 군자 사도는요. 사실 한 존재예요. 문화권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데 이 양반들이 보살은 불성 가지고 하고 군자는 양심 가지고 해요. 사도는요. 성령 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똑같겠죠. 말도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보세요. 유교식으로 군자는 자기 양심이 부풀어져서 천하를 경영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천하 경영 저 멀리 있는 것이 사실은 가까운 것이었음을 사실은 내 마음 다스린 데 있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자는 제가 설명 안 드리면 이 말 이해 못 하세요. 갑자기 알아먹을 얘기하다가 저 멀리 있다고 여긴 게 실제로는 가까운 것이었음을 알며 우리 자동차 거울에 사물이 실제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뭔 소리야 이거죠. 그 다음 더 이상해요. 바람이 시작된 곳을 알며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 어떻게 알아요. 이해 되세요? 그 다음 음미한 것이 밖으로 드러남을 안다면 음미한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걸 안다면 함께 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수기치인의 덕을 이룰 것이다. 군자가 될 수 있다. 군자가 되려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사실은 가깝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물이 실제보다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남을 경영하고 싶죠. 나를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바람이 시작되는 것을 안다는 건 나로 인해 일어난 바람이 풍화라 그래요. 유교에서는 풍화 바람 군자가 일으키는 게 풍화예요. 바람처럼 교화하라. 바람이 불면 풀들이 알아서 다 눕죠. 여러분이 진짜 군자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이게 풍화예요.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죠? 내 마음이. 나만 아는 내 속마음. 거기서 양심을 따를 때 밖이 경영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양심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죠? 바리세파가 돼요. 위선자. 겉은 군자 같은데 속은 양심을 전혀 즐기고 있지 않는 따르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 양심을 진짜로 항상 깨어있으라는 장에서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항상 깨어서 진짜 양심을 즐기는 자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힘으로 그 변화로 중생들까지 다 교화시킬 수 있다는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영혼관리 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음미한 것이 밖으로 드러남 자기 영혼관리를 잘하면 밖으로 교화가 드러나고 속이 더러우면 밖으로도 예수님도 그대로 얘기하시죠? 속에 더러운 게 있는 자는 악한 게 있으면 밖으로도 악이 나온다. 똑같은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법이니까 속을 관리 잘하면 밖도 다 경영할 수 있다. 이게 분자의 길이다. 다릅니까? 사도의 길하고 똑같아요.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음미한 자리 그 음미한 성령을 깨치고 내 혼 남이 못 보는 혼까지도 남은 못 봅니다. 남이 못 보는 내 혼을 경영할 때 밖으로 엄청난 교화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듯이 또 보금의 소식이 밖으로 펴지듯이 군자도 보살도 남이 못 보는 내 속마음을 양심의 뜻으로 성령의 뜻으로 불성의 뜻으로 다스릴 때 밖으로까지 그 교화가 드러나서 언행으로 드러나서 사방으로 퍼져서 지상에서 불교식으로는 정토를 만들고 기독교식으로는 성령의 나라 천국을 만들고 불교식으로는요 대동세상을 만드는 다 같은 거예요. 왜? 왜 다 같다고 제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문화권마다 묘사하는 게 조금씩 다르지만 왜 같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은 성령에서만 나옵니다. 성령과 양심이 어떻게 둘이에요? 그 양심을 따르는 군자와 성령을 따르는 사도가 어떻게 두 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요 지금 이런 분별 내려놓고 모르겠다 오직 나만 존재한다 하는 I am 상태로 들어가시면요 거기 영이 또렷합니다. 자기 영이 성령이 강력하게 거기 존재해요. 우리가 마음을 안 주면 그게 음미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리지만 겨자씨 한 알 같아서요 음미하지만 성성하게 생생하게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판단을 중지하고 영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면 그 자리를 자각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그 자리에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천지를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겠다는 지혜와 권능과 힘이 쫙 나와요. 그 힘을 여러분이 역량껏 30배도 좋고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으니까 역량 되는 것만큼 받아서 여러분 혼을 통해서 그 지혜와 사랑과 소망을 표현하고 사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얘기 안 하고 이런 점도 안 하고 자기도 성령이 뜻대로 안 살면서 남들만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늘려놓겠다. 이건 외식하는 자예요. 방만 꾸미는 자지 속이 하나도 바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환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절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속이 꽉 찬 그걸 바울은 뭐라고 했죠? 속이 꽉 찬 걸 혼이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했어요. 혼이 건강한 걸 여러분 진짜로 깨어 계시면 이 느낌을 진짜로 하실 수 있어요. 깨어 계시면 성령이 또렷한 고요하되 알아차리는 그 존재감 I am 상태 성령을 자각하면 성령과 하나로 공명하는 내 혼은 얼마나 건강해집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자기 존재의 의의를 찾아요. 좀 전에는 육신의 관리자였어요. 사실은 말이 관리자지 육신에 끌려다닙니다. 관리자인데 육신이 해달라는 거 막 해주기 바빠요. 먹고 싶어 그럼 먹고 싶어 나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뭐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이 짓 하다가 아버지 딱 만나자마자 혼이 건강해집니다. 육정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의 강건함이 생겨요. 왜? 난 영의 자녀니까. 영을 자각하자마자 혼이 질적으로 표현합니다. 성화돼요. 찰나 성화지만 분명히 이 성화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 강건한 속사람이 밖으로 이 언행을 올바르게 성령의 뜻대로 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바뀌고 세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내 영혼 하나가 우주를 바꿀 수 있는 겨자씨가 될 수 있다. 저는 매일 실감합니다. 왜? 제가 전 매일 일어나면요. 제가 그동안 강의한 거 말하고 다닌 거 하도 많아서 다 못 떠올려요. 딱 하나 붙잡습니다. 내 영 내 성성한 내 영 생생한 내 영 붙잡습니다. 성성하다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생생한 걸 말합니다. 또렷하고 생생한 내 영혼의 핵심이 영 성령과의 만남이요. 제 삶이 미천입니다. 오로지 이 자리 하나지. 이 성령의 뜻 다른 것만큼 나는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늘 성령과 함께하자. 늘 다짐합니다. 성령과 독대하면서 하나로 공명하면서 그때 내 혼은 건강해요. 성령과 함께할 때 내 영 진정한 영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할 때 내 혼은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올바른 걸 소망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남을 나처럼 사랑하려고 해요. 그때는 그런데 이 마음이 찰날할지라도 자꾸자꾸 먹으시면요. 천국이 나를 통해 이 땅에 구현이 됩니다. 이걸 자각한 사도들이 군자들이 보살들이 많아지는 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이 답인데 성령은 그냥 답이 아닙니다. 성령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이 있어야 구현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구현이 안 돼. 안타깝죠. 그게 제일 본질이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꼭 이 점을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